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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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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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롱! 저요? 네. 괜찮아요, 얘 머리가 아프거든요. 애들이 안 놀아줘서 제가 까부는 거예요, 애들한테. 안 주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네. 욱하고 있을걸요. 네? 엄청 요즘 뭔 말만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. 안 와야 돼. 좀 진한 척 해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. 제가 경기 때 빨리 백업 빨리 와주자니까. 경기 때요? 네. 뭐지? 이거 봐, 지금 보이죠? 전 바로 아끼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약간 더 가고 들어오시면 약간. 그래서 세게 때려 나와요. 그렇게 세게 때려주시는.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까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예전적으로 잘 생각하고 잘ру요. 그리고 그 동네에 영상이 되고 있어요. 이런 모습도isations이 됐어요. 그리고 인Don, 그리고 한번 Moving On toward Isle GO Estean, 그러면은 이런 점이 한명이 없었네요. 그냥 해침 길을 벌어요.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점이 꼭 사는 벨을 보고요.